배고파 배고파 너무 맛있겠다 다 됐어 잠깐만 잠깐만 나 옷 버리면 안 돼 너 이거라도 해 저기요 애를 무슨 이발할 거예요 뭐예요 흘릴까봐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머어머 머리카락이나 잘 치우지 팔 나왔어? 팔 나왔어 하나 둘 셋 자 이모 젓가락 젓가락 자 피클 이제 먹자 너 의자가 많이 낮아? 기다려봐 배기 키 커지게 해줄게 됐다 자 이모가 하는 거 따라해 짠짠 왜 그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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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어 어떡해 아 기대돼서 기대돼가 아니라 기대고 싶은 거 아니에요 흘리는 거야 이제 너무 재밌었어 이모가 한입 줘 볼게 아 땅콩 안 돼 땅콩 없어 어때 맛있어? 응 내 표정이 왜 그래? 졸려? 나는 그냥 어머 어머 어떻게 어머 어떻게 깨워야죠 먹다 자겠어 깨워야죠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? 장난 아니야 아이다 아 맛있지? 너무 맛있지? 너무 맛있지? 이거 먹어야 잘 쓸 것 같아 먹어야 잘 쓸 것 같아 이거 먹고 우리 놀이터 나갈까? 맛있지? 그래서 아까 눈을 이렇게 땄구나, 나는. 제발. 하하하하